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메가스티 국어 강사 진희쌤, 난진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해보자 프로젝트 계속 진행 중인데요. 9등급 장착 아니고 9월 점수 구해보자 프로젝트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렸을 바로 독서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 건데요. 독서가 또 정말 우리에게 큰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독서 영역에 대한 이야기, 오늘 좀 할 게 많아서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는요, 뭔가 읽기는 읽어, 근데 글자를 읽고는 있는데 내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마는 건지 잘 모르겠고 꾸준히 하면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꾸준히 해야 되는 건가 싶어서 막막한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조금 더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읽기에 써먹을 수 있는 팁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포인트는요, 이렇게 네 가지를 짚어봤어요. 역시나 그냥 읽기, 글자 읽기 안 돼요. 우리는 이제부터는 생각하면서 글을 읽자, 특히 예측을 하면서 글을 읽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말을 오늘 좀 해볼 겁니다. 그리고 예측하면 읽는다는 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좀 알고 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걸 좀 계속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의 핵심은 바로 여기입니다. 템빨 좀 받아보자. 우리 독서를 할 때 사용하기 좋은 읽기 툴들을 몇 개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이런 것들을 강의에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전부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정말 많이 나오는 것들 위주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보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문학에서도 보기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만 독서는 이 보기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보기가 두 가지 유형이 대표적인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 한번 요약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이런 것들을 배웠으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독서를 접근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것 두 가지 이야기하면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요, 예측하면 읽기와 그 의미.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읽자라는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어요. 보통 많은 친구들이 이제 제가 직접 학생들과 만나서 독서하는 걸 보면은 어떻게 읽냐면 대부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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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렇게 읽어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이제 너무나도 좋은 글자를 쓰다 보니까 정말 쉽게 쉽게 읽히거든요, 글이라는 것이. 근데 글자를 읽는 것과 글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한다는 건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생각하면서 읽어라고 하면 뭘 생각해야 되는지 몰라요. 독서가 왜 어렵냐면 읽기라는 것은 제가 써놓은 것처럼 사고 과정이거든요. 우리 머릿속에서 이뤄지는 거예요. 문법은 이론을 외우면 되고 화작은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선지하고 대응을 시켜가면서 이렇게 읽어나가면 되는데 물론 화작도 비슷한 어떤 맥락이 있기는 하지만 근데 읽기를 한다는 것은 텍스트를 읽으면서 생각을 떠올린다는 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읽어라고 얘기하면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그때그때 계속 계속 짚어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걸 되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측하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예측하면서 생각 중에서도 예측이라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예측을 한다는 건 뭐예요? 앞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 사람이 이런 의도로 쓰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측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읽고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그 다음 것을 생각해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에 대한 것들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떠올리면서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에 방향이 좀 잡힌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얘기 됐어? 자 그러면 예측을 하면서 읽는다는 것은 지금 내가 읽고 있는 것을 잘 이해하려는 노력인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만약에 여러분 이 예측을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때려 맞추려고? 내가 지금 읽으면서 아 다음에는 이제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얘기하겠군 했는데 해결 방법이 딱 나와. 에스 맞췄어. 이렇게 하려고? 그런 거 여러분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예측하면서 읽은 것이 맞으면 좋은 거고 내 생각대로 그대로 가면 되는 거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나오지 않아도 문제는 없어요. 대신에 봐봐. 읽기는 사고 과정이라고 했어요. 내가 새로운 정보를 계속 받아들이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무 생각 없이 읽어 나가면서 새로운 정보들을 계속 주섬주섬 모으는 것과 내가 이런 방향으로 가겠군이라고 생각해서 그 방향대로 가서 그 맥락을 쭉 이어가는 것 혹은 내가 이런 방향으로 가겠지 라고 했는데 이런 방향으로 이어지면서 어 난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방향으로 틀어야 되는구나 라고 교정을 하면서 가는 것 새로운 정보를 처음부터 주섬주섬 모으는 것보다는 갖고 있던 생각을 틀어가면서 글을 읽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접근이겠죠. 훨씬 더 글 이해를 잘할 수 있는 접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측하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자면 예측하면서 읽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고 그것은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잘 이해하려는 노력이자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다면 혹은 예측한 것이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면 빠르게 그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나의 생각을 교정할 수 있는 노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맥락이 좀 잡히죠. 자 제가 여기 지문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작년 9월 문제인가 그랬어요. 고1 보시면은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신체적 지각이나 일상 언어는 고정적이지 않다. 운동 선수처럼 반복적 수련을 하거나 안경 등의 도구를 이용하면 인식 주체들이 지닌 조건은 달라질 수 있으며 새로 도입된 낯선 언어가 시간이 흐르면서 일상 언어를 잘 잡기도 한다. 한 문장 한 문장 읽으면서 당연히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짤막하게 보는 거니까 자 이 문단을 읽었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뭘 예측할 수 있어요? 아 신체적 지각과 일상적 언어가 바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바뀌는 것에 대한 사례를 얘기하지 않을까? 예측이죠. 신체적 조건이 신체적 지각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뀔 수 있다는 것 일상 언어로 자리 잡기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런 사례들도 조금 더 자세히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문단이요. 바로 그 다음 문단에서 뭐가 나오냐면 인식 주체들에 의해 드러나는 각각의 세계는 세계 전체를 이루는 여러 얼굴이라 할 수 있다. 인식 주체들의 인식 조건은 다양함으로 인식의 틀에 따라서 저마다의 얼굴 즉 각각의 존재면이 드러나게 된다. 아 인식 주체들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어떤 틀을 가지고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세계의 면면이 드러난다는 것이구나. 그러면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걸 얘기하지 않을까? 일상 언어로 자리 잡는다는 거에 대한 사례를 얘기해줄 것 같았는데 이 맥락을 계속 이어가면서 각각의 존재면이 드러난다. 그럼 다양한 존재면이 드러난다는 얘기를 하려나?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회화예술은 세계의 다양한 존재면을 드러내는 작업이다. 여러분 사실 이 글이요. 이 위에 문단이 더 있어요. 근데 그 어디에서도 예술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여기서 처음에 이 지문이 만약에 여섯 문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회화예술에 대한 얘기가 2문단 끝에 3문단 처음에 이때쯤 처음 나와요. 그리고 이 글은 회화예술에 대한 글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우리가 인식 틀에 대해서 이 주체들이 어떻게 세계를 이해하는지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해나갈 줄 알았는데 그러한 맥락에서 회화예술을 설명하겠다는 글이라고 교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읽고 있으면 앞에서 했던 이야기랑 뒤에서 했던 이야기랑 맥락이 이해가 안 돼요. 연결이 안 돼. 이 지문의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가 지문이 뭘 얘기하는 글인지를 물어보는 거였어요. 뭐를 바탕으로 무엇을 설명하고 있다. 이게 맞는 선택지였거든요. 생각을 안 하고 예측을 안 하면 이런 건 풀 수가 없는 거죠. 지문 자체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 갑자기 회화예술 얘기가 나오는지도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측하면서 읽으세요. 두 번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읽기 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여기가 오늘 메인이에요. 제가 이거는 되게 실전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이런 도구들을 써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많이 쓰는 도구들입니다. 자 수식어구로 정의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학생 때는 뭐뭐란 무엇이다 무엇은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주는 그런 문장들을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고등에서는 비문학에서는 겹문장으로 정보들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어떤 대상에 대한 설명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앞에서 수식어구로 정의를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시들을 좀 가지고 왔어요. 보면 이로써 지대를 토지가 생산에 기여한 정도를 반영한 정당한 대가로 보고 지대를 이런 대가로 보고 토지를 노동이나 자본과 별개로 취급하는 고전 경제학파의 관점을 비판했다. 지금 이거는 고전 경제학파의 관점을 비판한 학자에 대한 설명인데 그 학자가 중심이거든요. 그 이름이 미셜인가 마셜인가 그래요. 근데 마셜의 이론을 설명하면서 지금 고전 경제학파의 관점을 여기에서 곁들여서 얘기합니다. 고전 경제학파의 관점은 마셜 이야기가 나오기 두 문단 전에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로 요약해서 앞에서 이렇게 수식으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전 경제학파의 관점은 사실 우리가 마셜과 관련된 고전 경제학파가 아닌 다른 학자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 중에는 놓치기 쉬운 것들이죠. 근데 이런 정보를 선택지에서 다시 주면 우리는 지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흘려 넘어갔기 때문에 틀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식 없고 잘 봐야 된다라는 설명이고요. 두 번째 여기 보겠습니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범죄인 인도 제도는 이 문제는 좀 어려웠어요. 서로 범죄인 인도를 할 것을 합의하고 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국가 간의 조약인 범죄인 인도 조약을 기초로 이루어진다. 이게 왜 헷갈리냐면 이게 왜 문장이 어려웠냐면 범죄인 인도 제도라는 것과 범죄인 인도 조약이라는 말이 일단 너무 비슷하고요. 얘네가 구별이 되어 있어야 되고 얘가 주어인데 이게 얘를 이렇게 수식하거든요. 이렇게 얘를 기초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수식 없고를 빼보세요. 범죄인 인도 제도는 범죄인 인도 조약을 기초로 한다. 근데 이게 중심이다 보니까 얘를 따로 빼서 설명을 안 해주고 이렇게 수식 없고로만 정리하고 넘어간 거야. 범죄인 인도 조약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내 눈엔 지금 이거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얘에 대한 설명을 찾기가 어려워요. 다시 지문에서.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런 수식 없고들을 잘 정리하고 읽어 갔다면 선지에서 다시 나와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범죄인 인도 조약이 뭐라는 거예요. 범죄인 인도를 할 것을 합의하고 그거에 대한 사항을 정리해 놓은 조약. 그것이 범죄인 인도 조약이고 그 조약을 토대로 이런 제도를 만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 문장 자체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이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도덕감정으로서의 본성이 그대로 기능하는 도심이라 부르고 자, 쉼표로 한번 끊었어요. 여기에서는 제가 뭘 할 것 같습니까? 도심 앞에서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겠죠. 굉장히 내가 위급한 상황에서도 누군가를 구하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는 도심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 도심은 본성이 그대로 기능하는 마음이래요. 그리고 반면 그렇지 않은 마음을 자신의 육체적 안의로 우선시하는 그냥 그렇지 않은 마음을 인심이라고 한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육체적 안의로 우선시하는이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이게 인심이다. 그럼 얘네 두 개가 서로 구별이 되죠. 이거는 세 번째랑도 연결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 수식어구로 정의하거나 수식어구로 설명해 주는 정보를 계속 흘려내려 주는 그러한 문장 구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식어구 나올 부분들 잘 보면서 아, 여기에서 지금 뒤에 나오는 예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갔구나 이렇게 흘려넘길 수 있는 것들은 선지로 구성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넘어가서 보면 이번에는 A, B 등의 C 이런 문장 혹은 A, B와 같은 C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 A, B는 C에 속하는 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 여러분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읽다 보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건데 우리가 글을 읽고 문제를 풀기가 바쁘다 보니까 이런 것들 정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한번 보세요. 지문을 보시면 이러한 최선의 결과를 본래적 가치로 여긴다. 이때 본래적 가치란 이거는 이제 되게 명확하게 주는 문장이죠. 그 자체로서 지니는 가치를 의미하는데 이는 다른 어떤 것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치인 도구적 가치와는 여기도 봐봐. 수식어구를 만들어주잖아요. 다른 어떤 것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치인 도구적 가치와는 상대되는 개념이다. 그러면 이제 본래적 가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이것과 상반되는 도구적 가치하고도 비교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상공리주의라는 관점에서는 진실, 아름다움, 정의, 평등, 자유, 생명, 배려 등의 이상들도 본래적 가치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상이라는 C 앞에 A, B, C, D, E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개가 나온 거야. 이렇게 얘네가 다 묶을 수 있죠. 이렇게 얘네가 이상이고요. 그 이상이 뭐래요? 본래적 가치에 해당된대요. 자, 이게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여러분 이렇게 나왔어요. 보기 문제로 줬는데 안전벨트 착용을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우리 친구들은 안전벨트는 무조건 착용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게 이제 원래는 그 법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거를 법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갈등이 있었을 거래요. 자유와 생명이라는 가치가 갈등했을 거래. 그런데 사회적 차원에서의 인간 행복이라는 가치를 상위의 목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자유가 아닌 생명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라고 생각해 라고 어떤 친구가 말을 한 거야. 이 글을 읽고 그랬을 때 이거에 대한 답변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이냐고 물어봤던 문제였어요. 자, 이상공리주의 관점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해당되는 내용을 찾을 수 있겠죠. 얘를 지금 말하는 걸 보면 얘는 인간 행복이라는 가치가 상위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for 행복 얘를 위해서 자유와 생명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유나 생명은 그 중에서도 이 친구가 선택한 생명이라는 가치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본래적 가치로 다뤄진 겁니까? 아니면 행복이라는 목적을 위한 도구로 선택된 겁니까? 두 번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맞습니다. 생명이라는 가치를 사회적 차원에서의 인간 행복이라는 본래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도구적 가치로 여기고 있어서 너가 얘기하는 건 틀렸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선택지로 나온 문제였거든요. 이거 어떻게 풀었어? 이거 어떻게 풀었을까? 본래적 가치에 해당되는 이상공리주의라는 관점에서 본래적 가치에 해당되는 가치들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나열을 하고 걔네를 싹 묶어서 이런 이상들이 본래적 가치다 라고 입고를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속하는 애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묶어놓고 넘어갔으면 여기에서 바로 연결을 지을 수가 있겠죠. 내가 기억은 안 났더라도 지문을 그렇게 읽고 갔으면 다시 찾아서 봤을 때에도 어? 이게 이런 걸 물어보고 있는 문제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었겠지. 자, 그래서 다시 깨끗하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나열되고 걔네를 묶은 다음에 뒤에 나오는 어떤 대상에 이들이 하위 항목으로 들어가고 얘네가 상위 개념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장 구조들을 발견했을 때는 묶어서 앞에 있는 애들이 뒤에 나오는 진실부터 배려가 이상이라는 것의 하위 항목 사례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된다. 라는 겁니다. 이런 문장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작년 3월, 작년 9월 문제에 법률 행위에 관련된 문제가 있었는데 그 지문에서도 매매, 또 무슨 거래 등과 같은 법률 행위는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떤 매매 행위를 사례로 줘서 보기 문제를 냈었어요. 이렇게 그냥 쓱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관계를 만들어두면 A, B와 나열된 것과 그 뒤에 나와 있는 것의 관계를 만들어둔 것이죠. 이렇게 관계를 만들어두면 지문을 읽을 때 훨씬 더 그 정보들을 명확하게 분류하고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구별되는 A와 B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진짜 진짜 많이 나오는 거라서 제가 꼭 말씀을 좀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구별되는 A와 B 지금 이제 여기를 보시면 이 지문이 좀 깁니다, 여러분. 이것도 학력평가 문제였는데 아마 풀어봤던 친구도 있을 거예요. 체험적 시간관을 확립한 후설에 따르면 현재가 파지 원인상 예지라는 지평을 갖게 됨으로써 지나간 것과 다가올 것이 생세하게 지각된대. 이를 현재화 작용이라고 한대요. 지나간 것을 이러이러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평이 생기고 그렇게 같이 지각하게 되는 것. 그래서 현재로 지각하는 것. 이게 이제 현재화 작용이래요. 원인상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파지는 무엇이고 그리고 또 예지는 무엇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현재화 안에 파지 원인상 예지라는 것이 들어가고요. 이처럼 과거가 현재로 다시 당겨지고 미래가 현재로 미리 당겨지면서 현재의 지평이 형성된다. 과거에 대한 것을 붙잡고 있고 미래에 대한 것을 예측하면서 이것이 현재의 지평을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제 2음을 들을 때 직전에 들었던 이름이 들렸던 순간도 현재라고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설명하는데 뭘 가지고 왔냐면 현재화라는 이 개념을 갖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 보면 현재의 지평 형성에는 현전화 작용도 영향을 미친다. 되게 이름이 비슷하죠. 그런데 현재화와 현전화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구별되는 A와 B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읽는지 보세요. 현재의 화가 자아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동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면 여기서도 제가 이제 오늘 얘기를 할 항목으로는 안 가지고 왔는데 이런 게 있어요. 지금까지 읽었던 앞문단 이게 바로 앞문단이거든요. 이 바로 앞문단에서는 현재화라는 대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단을 읽고 나서 아 현재화란 이런 거구나 하고 정리하고 끝났어. 그리고 그 다음 문단을 갔잖아. 그때 현전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고를 하냐면 현재화는 끝났고 이제 현전화에 대한 정보 이렇게 인식을 바꾸면서 질문을 읽거나 이라고 하는데 앞에서 다뤘던 대상에 대한 추가 정보를 그 뒤에 중심 대상 설명하면서 가져오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플러스 알파 되는 그런 정보다 추가 정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현재화가 자아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동적으로 진행되는 것 앞에 현재화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앞문단에다가 같이 정리해줘야 되는 그런 내용인 거죠. 아 현재화에 대해서 이런 정보 없었는데 현재화는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구나.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네? 그렇다면 현재화는 자아의 능동적 작용으로 일어난다. 어? 차이점이죠. 구별되는 A와 B에서는 여러분 제가 여기다 써드릴게요. 첫 번째, 각각의 세부 정보 현전화가 뭔지, 현재화가 뭔지 두 개에 대한 세부 정보들은 당연히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거를 잘 묶어 두셔야 돼요. 지금도 보면 현전화와 현재화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차이점을 중심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대조했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두 개의 항목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도 봐야 돼요. 지문에 따라서 세부 정보들만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공통점과 차이점만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관계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세 개 중에 두 개, 세 개 전부 다 나오는 그런 지문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 뭐와 뭐를 구별시키면서 글을 읽으면 좋을까 이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구별되는 항목들 별로 세부 정보와 공통점, 차이점 비교하면서 읽는 거 그리고 이들이 어떤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도 잘 따져놓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지문은 이 세 가지가 다 나오거든요. 여러분 현전화가 뭐고 현재화가 무엇인지가 다 설명이 되어 있고 공통점, 차이점 방금 나왔고 관계를 보면 여기에 여기에는 안 나오네. 지금 제가 이 지문에다가는 안 넣어놨는데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현전화는 현재화를 기반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문장이 설명이 나와요. 근데 이게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걸 뒤집어놨어. 현재화는 현전화를 기반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선택지에서. 그러니까 반대잖아요. A와 B가 구별되고 그들의 관계가 분명히 뭔가 맺어져 있다면 그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이렇게 페이크 치는 그런 선지에서 안 틀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훨씬 더 지문을 읽고 이 선택지에 접근하는 것이 쉬울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 현전화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회상 그 다음에 기대 그리고 아 여기 있다. 현전화는 현재화를 기반으로 일어나면 이 지문 나오죠. 이 문장. 이거가 이제 그 문제의 선택지에 그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런 근거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만 있었는데 파지 등 회상이 있고 회상 그 다음에 기대 어, 그쵸. 이런 것들이 있고 다만 현재화가 원인상과의 감각적 연속성이 있는 것과 달리 여기도 봐. 여기도 비교하고 있잖아요. 차이점. 현재화는 원인상과의 감각적 연속성이 있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받은 그 원인상이 무엇인지 앞에 나오거든요. 그 원인상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현전화는 이 원인상과 감각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대요. 그게 차이점이래.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해서 읽어야 된다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뒤에 가면 이게 다시 나올 거예요.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보기에 대한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툴은 여러분 잘 써먹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보기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독서의 보기는 우리가 배웠던 글에서 나왔던 내용을 적용해야 되는 사례를 주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죠. 여러분들 많이 보는 거. 특히 과학기술 지문 같은 데서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자, 이 원리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이런 것이 있다.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지문 읽은 거를 토대로 설명을 제대로 못한 건 무엇이게? 이런 물어보잖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새로운 정보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것과 관련된 약간 추가되는 정보를 가지고 그 정보와 연결할 수 있는 기존의 정보, 기존 지문에 나왔었던 그 정보를 두 개 비교하는 거야.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볼게요. 둘 다 어쨌든 지문하고 연결을 해줘야 돼. 지문 내용을 적용한다는 것은 지문에 나왔던 정보를 끌어와서 여기다 넣어야 되죠. 조금 어려웠던 23년 9월 그 워터마크 지문이었는데요. 공간 영역 활용 방식으로 LSB라는 것이 있대요. 이 LSB는 원본 이미지 각 픽셀의 8개 비트 중에 그러니까 픽셀 하나가 8개의 비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마지막 끝자리 비트인 LSB에다가 워터마크에 비트 하나씩을 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본 이미지에 픽셀 8개가 필요하대요. 왜 그러냐면 이 워터마크의 픽셀 하나가 8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8개의 비트를 원본 이미지의 한 픽셀의 마지막 비트에다가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각각 둘 다 똑같이 8개의 비트로 이루어져 있고 이 워터마크의 8개 비트를 각 픽셀을 하나씩만 써가지고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각 마지막 끝자리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8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터마크 하나를 넣기 위해서는 원본 이미지 픽셀 8개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이 질문의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원본 이미지의 픽셀 수가 워터마크 이미지의 전체 비트 수보다 많을수록 원본 이미지의 시각적 변화가 적게 나타난다. 다른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데 문제 선택지에서 헷갈리는 것이 2번과 3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일단 문제를 먼저 볼게요. 선택지를 B의 전체 데이터 중 일부 비트는 A에 삽입할 수 없다. 없다는 거는 이게 이제 보시면 전체 비트 수보다 이 원본 이미지의 픽셀 수가 적으면 이미지 일부를 못 넣을 수도 있대요. 그거를 뒤에서 볼 거예요. B의 픽셀 수가 더 많아지면 A의 시각적인 변화는 줄어든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원본 이미지의 픽셀 수가 워터마크 이미지의 전체 비트 수보다 많을수록 원본 이미지의 시각적 변화가 적게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A와 B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A는 원본 이미지고요. B는 워터마크 이미지예요. 그러면 이거 3번을 먼저 보세요, 여러분. 워터마크의 픽셀 수가 더 많아지면 이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워터마크의 이미지 데이터 아니, 여기지. 픽셀 수가 워터마크 이미지의 전체 비트 수보다 많을수록 그러니까 A가 클수록 시각적 변화가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시각적 변화가 적게 나타난다. 이 얘기니까. 이거를 반대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답이 3번이거든요. 근데 이거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 보시면 원본 이미지가 180 픽셀이고 얘가 63 픽셀입니다. 그러면 이 63 픽셀을 원본 이미지에다가 다 넣으려면 몇 개의 픽셀이 필요할까요? 그림에서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읽었던 내용 있죠? 이거를 설명해 주고 있어. 그걸 적용해서 읽어야 되는 거야. 보면 아까 뭐라고 했냐면 워터마크의 한 비트들은 이 전체 픽셀은 원본 이미지의 마지막 LSB에다가만 하나씩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얘가 8개 필요하다. 이거 한 픽셀 채우려면 그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63 픽셀을 채우려면 곱하기 8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504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얘는 고작 몇 개 있어요? 108 픽셀 있거든요. 108배 마냥. 아니지, 180개네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얘가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일부는 삽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2번은 맞는 설명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친구들은 제대로 적용을 못했던 친구들은 어떻게 문제를 풀었냐면 아니, 여기에 워터마크가 더 적으면 아니, 더 많으면 원본 이미지보다 그러면은 이제 못 넣는다면서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얘 180개고 얘 63개니까 넣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픽셀과 비트라는 용어를 제대로 정립을 해놓고 갔어야 정확하게 읽고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건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스르륵 읽었기 때문에 그냥 중요한 정보라고 자기가 임의적으로 판단한 것들만 읽고 넘어갔기 때문에 제대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문 내용을 적용하는 사례가 나왔을 때 그런 보기 유형이 나왔을 때는 지문의 정보가 굉장히 촘촘하게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 써야 된다라는 얘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정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후설 지문입니다. 그 후설 지문에서 첫 번째 문단이에요. 제2의 음이 울릴 때 직전에 제1의 음이 울렸던 순간 그게 현재일까 과거일까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체험적 시간관에서는 현재의 지평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현재라고 대답할 거래. 그리고 이 체험적 시간관을 확립한 대표적인 사람은 후설이야. 그럼 후설은 현재라고 대답할 거라는 거잖아요. 체험적 시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게 왜 그러냐라는 거에 대한 설명인데 현재가 파지 원인상 예지라는 지평을 갖게 됨으로써 지나간 것과 다가갈 것이 함께 생생하게 지각됩니다. 그러면 여기 여러분 사례를 봤을 때 이음 이름이라고 나오잖아요. 이음이 울릴 때 직전에 이름이 울렸대. 그럼 직전의 것은 이 이름은 이미 결론이 나와 있잖아요. 후설과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한다? 현재라고 한다. 왜? 같이 지각되기 때문에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현재의 지평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현재화와 현전화라는 그런 개념들이 나오는 건데 보기에 이게 나왔어요. 브렌타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짐은 어디에도 브렌타노라는 이름은 없어요. 새로운 정보를 준 거죠. 짤막하게 나오는 새로운 정보입니다. 이런 짤막한 새로운 정보는 빠르게 한 문단을 읽는 것처럼 봐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정보다. 내가 마지막 문단을 읽는다라는 생각으로 브렌타노라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지? 직전에 지각한 것이 사라지더라도 적극적인 상상을 통해 그것에 대한 이미지가 변형된 형태로 떠오른다고 얘기했어. 근데 아까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현전화, 현재화 지문이 있었죠. 거기에서 읽어보면 후설은 지금 이 브렌타노가 하고 있는 이 얘기 있잖아요. 상상을 한다 이런 거. 이거는 자기가 노력해서 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후설은 아까 뭐라고 했냐. 같이 지각된다고 했어요. 바로 직전의 것은 파지로 붙잡고 있다고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브렌타노에게 후설을 뭐라고 얘기했을 것이냐라는 걸 물어보는 질문이었는데 비교를 해야죠. 여기를 읽자마자 어? 후설하고는 다른 관점이다. 제가 지금 이걸 어떻게 한 거냐면 새로운 정보가 나왔을 때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읽어봤던 지문이 있잖아. 그 지문의 내용하고 연결을 짓는 거예요. 그냥 브렌타노는 이런 말을 했군. 이게 아니라 후설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브렌타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 후설하고는 어떻게 다르지? 같은 맥락인가? 다른 맥락인가? 연결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문을 새롭게 접근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브렌타노에게 후설은 이런 얘기를 하겠지. 직전에 본 장면이 떠오르는 것은 상상이 아니고 지각입니다. 왜냐하면 후설은 직전에 지나간 것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현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왜 현재예요? 함께 생생하게 지각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지문과 연결을 지어서 읽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용들을 배웠으니까 명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거의 오늘 수업하는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도움이 되겠죠? 우리 9월 학력평가 진짜 잘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여러분이 이거를 정말 잘 썩먹었을 때 여러분들 나름대로도 성취감을 얻을 거고 그 성취감을 가지고 또 이제 우리 학력평가 변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신에 들어왔을 때 괜히 우리가 좀 약간 솔직히 좀 쫄게 되잖아요. 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날려버릴 수 있었으면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써먹으셨으면 좋겠어요. 학년 상관없이 잘 써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독서를 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 독서는 되게 어렵고 자꾸 새로운 정보를 나에게 줘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원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과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을 구분을 잘 못하면서 있거든요. 되게 부담감과 긴장감이 올라가 있는 상태로 새로운 정보들을 미친듯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우리를 몰고 가죠. 근데 한 가지 명심해야 되는 것은 독서는 여러분 국어의 도구적인 성격을 굉장히 잘 살린 영역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저는 국어 강사잖아요. 근데 국어 강사는 세상을 비문학으로 배우거든요. 경제, 과학, 기술, 철학, 인문, 예술, 사회 이 모든 것들을 다 국어 비문학 지문을 읽으면서 배워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언어라는 걸 통해서 그 언어가 담고 있는 정보를 얻게 되는 거죠. 즉 언어라는 건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해주는 매개체, 수단인 거예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것은 설명이 나오면 이해할 수 있지만 설명이 안 나와. 전문 용어 같은 것들에 대한 설명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난 이해할 수 없어요. 난 국어 강사지 과학 강사나 기술 강사나 이런 전문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경제 뭐 이런 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걸 다 알기를 바라고 문제를 내지 않아요. 그래서 모르는 전문 용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긴장하거나 쫄지 마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문에서 줍니다. 안 주잖아? 그러면 문제를 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 관련해서. 근데 한 가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 어휘를 모르는 건 내 책임이에요. 우리가 전문 용어하고 내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어휘하고는 좀 구별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고2인데 어휘 때문에 좀 골머리를 썩고 있다라고 한다면 비문학 지문 읽고 나서 여러분. 내가 몰랐던 어휘들 있죠. 다 체크하세요. 그리고 사전 찾아. 해야지. 모르는데. 선생님 고등학교 2학년인데 사전을 찾으라고. 그럼요. 모르면 해야죠. 여러분 모르면 국어 강사도 사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전 찾아서 어휘를 지금이라도 좀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고3대사 하기에는 여러분들도 힘들 수 있으니까 물론 고3들도 모르면 찾아야죠. 모르면 하는 거예요. 그냥. 뭐 그런 거 상관없어. 자 그래서 모르는 용어는 반드시 주기 때문에 그걸 믿고 가시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언젠가 이런 질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콘크리트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게 콘크리트를 이제 개발하는 기술들 있잖아요. 그 기술이랑 예술의 관계를 설명해줬던 그런 질문이었는데 콘크리트가 발전하는 양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 얘 이름이 뭐였더라. 철근 콘크리트 콘크리트인가 그래요. 근데 이 철근 콘크리트를 만드는 과정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포화송비라는 말이 나와요. 들어봤어? 난 처음 들어봤는데? 몰라요. 포화송비는 0.3 0.1호래. 또 우리가 이제 지문을 읽다가 숫자 같은 거 나오면 되게 긴장하게 되잖아요. 뭐야? 되게 의심스러워?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근데 있잖아. 소름 끼치는 게. 지문이 끝날 때까지 포화송비가 뭔지 안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확신했죠. 이거는 문제를 안 내거나 문제에서 준다. 문제에서 줬어요. 거기에 보면 여기 나와있는 콘크리트에 대한 설명들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 문단은 이런 얘기 나와. 여기도 포화송비란 무엇이다. 이렇게 설명 안 해주고 이때 지름의 변화량의 절대값을 높이의 변화량의 절대값으로 나누어 포화송비를 구하였더니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포화송비가 뭐라는 거예요? 지름 변화량의 절대값을 높이 변화량의 절대값으로 나눈 비 이거잖아요. 이걸 여기서 준 거야. 그러니까 지문에서 안 줬다고 여러분. 나 이거 모르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할 필요 없고요. 문제에서 줬으면 문제에서 포화송비 나왔어. 선택지에서 포화송비를 구하래. 포화송비가 뭔지 물어보고 있어. 그러면 어디에서 지금 나에게 포화송비를 줬을까 생각하면 다시 찾아야 돼.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어휘는 체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지만 혼자서 안 해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캐스트 하나 보고 끝나는 거야. 혼자서 고민하는 시간이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다 보면 제가 오늘 알려드린 걸로 다 해결되지 않아요. 40분 정도 얘기한 걸로 어떻게 독서를 모든 걸 다 해결하겠어요. 단지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툴과 그리고 지금까지 몰랐던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것들을 출발점 삼아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독서를 해나가면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지문을 읽다 보면 술술 잘 읽히다가도 약간 걸리는 데가 있을 거예요. 되게 나에게 와닿지 않고 문장이 뭔가 매끄럽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지문들이 있단 말이죠. 제가 그런 걸 뜨는 문장 걸린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물론 끝까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뭔가 설명을 들어야만 이해가 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지만 그런 게 대부분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혼자 그 문장을 이해해보려고 노력하는 것과 안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내가 그렇게 막히는 문장을 이렇게 뜨는 문장을 이게 무슨 소리일까 내가 이걸 이해하려면 이 지문에서 어디선가 정보를 가지고 와야 할 텐데 어디서 갖고 와야 될까 이거를 고민을 안 해보면 해설을 들었을 때 그게 막 그렇게 명쾌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아 그냥 그런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놓쳤던 것들 다시 발견 못하고 내가 되게 애매하게 느껴졌던 것도 명쾌하게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 비슷한 문장을 만났을 때도 그것을 다시 올바르게 바라보는 실력을 키울 수가 없어요. 똑같이 또 걸려 넘어질 거예요. 거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고민하는 시간이 무조건 필요하다. 뭐에 대해서? 내가 읽었던 지문에 대해서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데는 타임어택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지금은 이제 필요한 시기가 됐죠. 특히 이제 학년이 올라가는 시점이다 보니까 조금 더 타이트하게 시간을 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하는 거 좋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지문에서 어떤 정보를 놓쳤는지 내가 여기를 읽을 때 제대로 예측하고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지 만약에 그러지 못했다면 나에게 해결되지 않았던 문장은 무엇이었고 내가 얘를 이해하려고 했다면 어떤 정보들을 잘 연결시켰어야 되는지를 생각해봐야 그 다음에 이 지문을 푼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 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좀 독서에 대해서 약간 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제가 진위단도 하고 현장에서 많은 친구들 만나면서 이렇게 독서와 관련된 얘기들을 하면서 저도 이제 일주일에 10개 이상의 비문학 지문들을 계속 풀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굉장히 작은 도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아무쪼록 9월 시험은 많은 친구들에게 부담을 주는 시험이다 보니까 많은 압박을 느끼는 것 같아요. 요즘 상담불도 많이 올라오고 하는데 어쨌거나 여러분 내가 모르는 걸 계속하는 것보다는 모르는 과정에서 그걸 힘들지만 하나씩 하나씩 아는 게 생기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몰라서 틀린 건 지금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잘 활용해서 내가 여기에서 하나라도 알고 넘어가면 그 다음, 그 다다음 결과는 다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마지막 문학과 관련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